네, 서울대교구에서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서울대교구 청소년 국장 이승주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년간 청소년 사목을 해오시다가 이제 지난해 여름 청소년 국장이 되셨습니다.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 예. 그 어깨보다는 제가 원래 좀 무겁고요. 사실 그 주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당부하실 때 제가 극구 저는 그릇이 못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교님께서 제가 일을 어떤 일을 막 주도해 나가기보다는 사실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신부님들 이렇게 잘 북돋아들이고 또 서로 연계할 일이 있을 때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좀 뭐 당연히 책임을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목이 좀 위기라고들 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본단과 교구를 넘어서 세계교회의 과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주1학교 학생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 신부님은 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예, 그 지난해 말에 정순택 주교님께서 각 지구 청소년 담당 신부님들하고 간담회, 또 주1학교 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분석과 이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되는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고 거기에 이제 뭐 본당의 규모들이 좀 줄어드는 것들 아무래도 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학교가 좀 분산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기라는 말 속에 자칫 양적인 어떤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박해 시대 때 신앙심이 질적으로 가장 우수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위기라는 상황들이 오히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본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대족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올해 신년대담에서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어떤 방안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계세요? 네, 그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신 정순택 주교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그러니까 청소년 사목의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 사목의 내용을 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시고 이제 수정을 거쳐서 올해부터는 이제 주일학교의 방식도 유지하지만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우리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가장 중점적인 것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주입식 교육처럼, 학교 교육처럼 예전에는 그게 필요했었지만 교리를 듣고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읽고, 또 체험하고, 찾아나가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무엇인가 신앙에 대한 실마리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나간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방안은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신문님들께는 이미 공지가 돼서 이제 2월 23일까지 이런 새로운 제안, 새로운 방안으로 청소년 사무원을 시도해보고 싶은 본당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룹여 설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신문님들과 2월 25일에 첫 모임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올해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본당 수를 늘려나가면서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런 실험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 문화공간 주 역촌동이 새롭게 단장이 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바뀐 건가요? 예, 기존에도 그 역촌주에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본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새롭게 출범한 아지트가 실제로는 활동 지역이 은평구 지역인데 명동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역촌주의 거점을 옮기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장소를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역촌주에서는 찾아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면 아지트는 이제 우리가 찾아가고 또 발굴해내면서 이렇게 그 발굴해낸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예전에는 프로그램 유지였다면 이제는 쉼터의 기능까지도 이렇게 겸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언제든 역촌동 주에 찾아가도 되겠군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는 아마 다음 기회에 또 거기 담당하는 시민님께서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청소년 사목을 하시면서 좀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꼭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본당에만 한 18년 정도 있다가 이제 용문 청소년 수련장에서 복사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났고 기억이 나기도 하고 좀 나이 먹다 보니까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복사학교 하고 나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고 이런 전례 교육에 대해서 매력과 맛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집에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나는 게 김찬이라는 어린이가 학사님들하고 새벽에 묵주기도 했던 기억을 굉장히 감동하리게 하면서 나도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렇게 학사님들과 신학생이 돼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사제가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보낸 적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물론 이제 어떤 어른들은 저도 어른이지만 아직도 이제 애들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어리니까 못할 거다 뭐 요즘 선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청소년 여러분들 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나의 관계 없이 이미 그 해당하는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떻게 취급하든 누가 어떻게 여기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찾아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고 많이 한데 하여튼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가면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청소년 국장 이승주 신부님 만나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